유튜브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요. 많이 해소할 수 있는,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. 일단 현장에서 굉장히 유쾌한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. 어떨 때는 제가 가장 막내였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막내보다도 더 장난기가 가득해가지고 현장을 분위기를 많이 띄었던 기억이 있고요. 또 반대로는 촬영에 임할 때는 굉장히 진지한 눈빛과 연기에 대한 열정이 정말 더위보다도 더 뜨거울 정도로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즐기면서 촬영을 하는 게 연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어떤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보다 더 특별한 힘든 상황이 있었겠죠. 타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즐겁게 공감하고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하는 출력으로 다가가 보여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